지금 알제또 시승하는데 타스만이 나와서 이게 타스만이네요 타스만은 지금 가솔린 엔진만 적용이 됐거든요 디젤 엔진 같은 경우도 많이 픽업트럭에 들어가는데 친환경성을 감안해서 디젤 엔진은 질수사항이나 물이 계속 배출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지금 위장막에 쳐져 있어서 위장막에 쓰여진 전기차 모델입니다 배기구가 아무리에요 이게 재미있는 얘기라 하자면 임시번호판이 저렇게 4자리인 경우에는 연구용 차라리 연구를 목적으로 못할 것 같은데 타이럿 모델이죠 타스만 하여튼 기대가 돼요 덩치도 크고 실용적이고 요새는 세그먼트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타이럿 모델